태성균 프린의 테트로우여 용기와 찬가 여러분이 인사합니다. 정성히 프린테트로 용기와 찬가 레디 타임! 하나님의 도전과 학생들의 베리 타임! 하나님의 도전과 학생들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전과 학생들의 첫iktower은 하루에 신녀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중순순순순종해로가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깊은 나무가 되요 남하랑 모든 일에도 흔들기 함께 하여 미를 사랑하는 그 마음 미를 사랑하게 하라 에로마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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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